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영희빈제 24호 두 아이의 엄마이자 복지 전문가 김남미입니다. 당의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광명을 전략경선에 참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광명을 새롭게 바꾸고 발전시킬 사람으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정치 신인으로 당의 부름을 받아 인재 영입이 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경선에 참여하는 결정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인지도도 높지 않고 조직이나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정치에 몸담은 현역 양기대 의원과 경선을 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를 인재로 영입해 주신 것은 민주당의 미래를 향해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고 저에게 바로 이런 용기와 결단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신인으로 패기와 용기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해 주신 당원 국민 여러분을 믿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광명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광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헌신하신 양희원영 의원님과 김혜민 후보님께서 당의 이러한 결정에 바로 승복하고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당을 생각하고 과감하게 희생해 주신 두 분의 용기와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와 두 분의 양보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경선에서 승리하여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청년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이 늙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노동자, 양육자, 워킹맘, 돌보는 사람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힘겨운 부담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모두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광명은 서울에서 매우 가깝고 혁신산업과 산업이 발달하고 있어 더 큰 발전 가능성과 에너지, 젊음이 있는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광명에서 제 정치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해나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 용감한 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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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